인형권 캐럿 판매는 계승자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판매가를 정했었죠 3월 2일 업데이트에 캐럿 판매가 도입되도록 하였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1만 캐럿이죠 대전권 최대치가 10장인데 20장으로 늘려달라 이 말씀하셨어서 3월 2일날 그래서 업데이트에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릴게요 건의사항의 빛 밀드레드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에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빛 속성 제외 모든 속성 대상을 공격할 때 피해량 증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숲 이그니스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에이스 핑크스의 패시브 발동을 막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빛 이그니스 패시브 스킬에 개전시 연계기 게이지를 100% 채운다 이 효과의 확률이 원래 40%였는데요 50%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빛 이그니스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죠?